농포라드 마을에서 모시던 불상의 머리, 즉 옹박을 도난당하는 일이 생겼고 이를 찾기 위해 주인공 틴은 도심가로 나왔습니다. 같은 마을 출신인 홈네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홈네는 틴이 씻는 사이에 돈을 들고 도망쳐버립니다. 평소 습관처럼 들리던 도박장을 찾아온 홈네. 이곳은 반칙이 없는 싸움 대결이 일어나는 곳으로 사람들은 돈을 걸고 승자를 마쳤습니다. 어떤ibi 뭐지? 형이 털인 것 같아. 나는 넷, 털인 것 같아. 하아, hou여 줘. 그의 일에 많은 사람을 담고 많다고 하라고 하라고 합니다. 인간이 닿을땐보면 풍경에 나의 행동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행에 나의 행동을 믿습니다. 한 발 늦게 홈레를 찾아낸 팅은 도내 행방을 묻게 되고 얼떨결에 대결이 성사됩니다 한 발 늦게 홈레를 찾아낸 팅은 도내 한 발 늦게 홈레를 찾아낸 팅은 도내 옹박을 훔쳐간 더니라는 자를 찾기 위해 다시 도박정으로 오게 된 팅 관중들은 팅을 알아봤고 싸움을 부추깁니다 예전의 성사는 도내 내 신속도로 추천드리고 자신의 성사는 도내 나는 당신의 성사는 도내 으려! 으려! 나 스윙 보니 한 번? 흐려! 너한국 타이 anyoneenge 도던 싼이로? 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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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적당히를 모르는 녀석에게 참교육을 시전하기로 합니다. 깔끔하게 서열 정리를 마쳤습니다. 끝까지 무시하고 나가보려 했지만 결국 일본인 도전자와의 싸움도 성사되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거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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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지옥 같은 이곳에선 도전자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번 도전자는 싸움이 아닌 살인에 가까운 난복함을 지는 녀석입니다 도전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여러분! 안주신다! 이거iten! 저게 된가! 시선 8도! 시선 8도! 시선 8도! Listen! 시선 8도! 시선 8도! 팅의 활약에 군중들은 침묵했습니다 앞으로 나온 남자가 동전을 던지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동전을 던졌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승리를 만끽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관람한 조직의 버스가 팀을 찾게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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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팀은 위기에서 벗어나 옹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영왕 홍박이였습니다